안녕하세요 영신닭입니다. 영신닭이 오랜만에 영상을 찍어봅니다. 얘들은 다 똑같은 사이즈가 아니고 조금씩 다르고 거의 만원짜리 넘은 겁니다. 그래서 1번 세트 10개에 7만원인데 1개에 더 드려서 11개에 7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는 11cm, 거의 11cm, 10.5cm, 15cm, 13cm, 12cm, 12cm, 12.5cm 거의 사이즈는 그정도 됩니다. 얘만 조금 10cm 인데 높이가 좀 있어요 높이가 이렇게 롱으로도 되어있고 이렇게 다 보여주기가 그래서 이렇게 세트로 1번 세트입니다 세트로 주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7만원에 가겠습니다 1번 세트입니다 이것이 전부 다 2번 세트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전부 모델이 틀리게 생겼고 똑같은 것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12.5cm 15cm 높이는 11cm 조금 더 높은 것도 있고 낮은 것도 있고 살짝살짝 있습니다 이렇게 2번 세트 11개에 7만원에 갑니다 이런 스타일도 있고 12,000원짜리 이런 것도 있고 이런 스타일도 있고 이런 스타일도 있고 각기 다른 얘도 크고 넉넉한 사이즈 이것도 높고 넉넉한 사이즈 2번 세트 11개에 7만원에 가겠습니다 3번 세트입니다 11개 7만원이고 이거는 덤으로 11개 덤으로 한데 이런 화분들이 좋은 화분이에요 안에 유약이 안발라져 있고 거의 센치미터는 15cm도 가고 얘는 13.5cm 얘는 11cm 얘는 13cm 작은 사이즈들이 아니에요 대충 제가 조금씩만 재드릴게요 3번 11개 7만 세트입니다 가져가시면 득템 하신거에요 전부 만원 12,000원씩 팔던거 자 4번 세트 11개 7만원입니다 얘는 1개 덤으로 준게 이렇게 이쁜 애고 자 이렇게 4번 세트는 최고 넓은게 16cm 갑니다 7,000원씩 7,000원도 안가죠 1개에 6,000원 얼마씩 하니까 득템 하시는거에요 이렇게 다 각기 모양이 다른 것이나 뭐 이거는 흠이 있다고 막 이런 반품하시고 그러신 분들은 주문 주시지 마시고 괜찮네 하신 분만 주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 11개 7만원입니다 자 5번 세트 5번 세트도 이렇게 농문도 있고 사이즈는 정확한 사이즈는 14cm 막 12cm 작은 조그만 사이즈가 아니니까 네 자 5번에 11개 7만원에 가겠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5번 네 자 내일은 어 10개에 11개에 5만원짜리가 내일은 가겠습니다 오늘은 어 11개에 7만원씩 입니다 무배송이고 무료배송이구요 7만원이면 5만원은 택배가 있습니다 4,000원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이 쇼